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차이 실어서 모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심히 달려서 모주 IC를 통과하고 모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주 리조트 만산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모주 리조트 만산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지고 온 스키 장비들은 라퍼에 넣어두고 설천으로 가서 설천으로 가서 모주 리조또 버그에 사용하여 coa lilyeat 물기를 fac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